빅룸 찾아가서 폴리브립즙 휴지통에 넣고 와주실 분 구한 응 플라데가 캐리하겠지 마이콜 음 음 어 우리의 시작이야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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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버리겠다 이거 아! 이거 죽을래 두 명이 죽을 때 이거 죽을래 아.. 아 너무 멀리 나왔다 아 너무 멀리 나왔다 아 너무 멀리 나왔다 아 너무 멀리 나왔다 안 돼 예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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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왜 다운뒤 게임 터졌다 아 아니 미니언이 미니언이 미니언 미니언 빨리 먹어. 너무 늦게 먹었는데? 갑니다. 안녕. 와 이걸 다 사네? 가! 흐흠 аниbin k n et p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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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갓구나 나 이제 어떻게 먹냐 이제 그렇지 아니 차버렸다 딱히 잘못한 놈인데 게임이 터졌네 다음은 2부에서 2부에서 1부에서 1부에서 야 야 야 틀면 안 돼 빨리 무빙 봐라 살아있네 그래서 어쨌든 야 이러면 뭐야 와우 언제 CS 스펙에서 몸매 정글이 빅슨이 캐리어야겠지 뭐 난 망했어 이제 설마 설마 이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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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드 ㄷㄷ 너무 많다 ㅋㅋ 좀 세네 어 이거 조합법 바뀌었네 나 이거 방칠봉 살뻔했다 어 뭐야 어디 2키리 하겠지 키먹은 거 답이 없다 피오라는 왜 저래 내가 그냥 피하니 깍지 나네 히힛 플라디가 왜 미드에 있을까 플라디가 왜 미드에 있을까 플라디가 왜 미드에 짓을 잃은걸 플라디가 왜 이람에 짓을 잃은 거짓말 플라디가 왜 미드에 빈자 탐템 뭐하더라? 탐템.. 조용히.. 탐템 다녀, 탐템. ㄷㄷ 쏟아주가는데? 눈빛 넥서스 밀릴 게 잔데 이거 아니 한탕 거기 없어요 이거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음 음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깜짝 entran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거기서 죽으면 어떡해 형. 아니 리신이 너무했어 이번 방. 아 막았다. 아들이랑 살이 있어. 너의 표현을 좀.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살려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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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